네 버즈비티비 구독자 3만 달성을 축하드립니다 자 3만입니다 3만 이게 8년여 만에 이루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유튜브를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이트 위주로 운영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쪽 유튜브에다 그냥 올려만 놓고 정말 괜찮은 창고처럼 되었잖아요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라이브러리로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또 시대가 시대인 만큼 우리가 이 포맷을 사이트보다는 이제 유튜브 쪽으로 아예 이렇게 좀 변경을 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또 많은 성원을 해주셔서 구독자가 3만 명을 돌파하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물론 이게 뭐 요새는 이제 대형 유튜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 3만 명이 뭐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뭐 그래도 저희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고요 알짜비기 구독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구독 눌러주신 분들 평소에 즐겨 봐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저희가 구독자 3만 달성 이벤트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짜잔 자 저희가 2011년 12월 1일 날 처음으로 1화 팬더 기타 앰프 프론트맨 프론트맨 212R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시작했는데 만 8년이 조금 덜 돼서 지금 3만 명을 달성을 하게 됐죠 벌써 오랜 기간이 됐네요 아 징글징글합니다 정말 그때도 40대였죠 그렇군요 아 그렇죠 저는 그때 딱 서른 됐었을 때네요 아 그러면 얼마 안 남았구나 자 이렇게 다 같이 나이 들어가는 방송하는 진행자도 보는 구독자도 같이 나이 먹어가는 방송 버즈비TV 자 대상은 버즈비TV 구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기간 10월 9일까지 약 한 달 정도 남은 기간 동안 밑에다가 댓글 달아주시면 돼요 다른 영상 통합 댓글이 아니고 이 영상 밑에다가 이 영상 밑에다가 댓글 달아주셔야 되고요 발표는 제가 10월 14일 날 할 건데 이제 뭐 내용은 자유로 그냥 뭐 3만 축하 댓글이 돼도 되고 뭐 그냥 뭐 하고 싶은 말 이런 거 하셔도 되고 그래서 저희 리뷰어 6명이 한 명씩 선정을 하고요 자기가 맘에 드는 댓글을 하나씩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4분은 내용과 상관없이 추첨을 통해서 총 10분께 미니앰프 이펙터 액세서리 등 굉장히 푸짐한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밑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 선정과 추첨을 통해서 총 10분께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한 달 동안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돈이 되는 바로 그런 영상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5만 축하 영상 때도 또 비슷한 이벤트를 할 건데 뭐 우리가 3만까지는 오래 걸렸지만 5만은 뭐 1년 안에 한번 해보는 걸로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죠 네 그러니까 부드러운 얘기로 하니까 안되더라고요 매번 그냥 막 강력하게 내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번에 빠른 시간 안에 5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 수 있길 바라면서 다시 한번 3만 구독자 달성 축하하고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5만 구독자 영상에서 1년 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무리 마무리가 마무리가 프라이 마무리 90